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특히나 보수성량의 2030mg 세대가 전라도를 뭐라고 폄훼하고 있습니까 전라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매우 유사한 전라인민공화국이다라고 폄훼하고 있죠 또한 전라도는 외국이므로 전라도에 갈 때는 꼭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전라도는 외국이므로 반드시 독립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폄훼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무려 90% 이상 지지했던 전라도 유권자들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80% 이상인 전라도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해서 전라도 유권자분들 생활이 좀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라도 광주에 복합 쇼핑센터 하나 없다라는 이 충격적인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전라도가 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전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행사에 부글부글 민주당 호남 지지율 폭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20% 이번 기회에 전라도 유권자분들 정치적 성향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 오락가락 비명행사 공천에 광주 전남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심사가 오락가락 뒤집혀 고무줄 공천 입맛대로 공천 비명행사 공천이라는 충격적인 반응이 호남 여러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예비후보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공관위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심야회의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의결한 광주 서구갑 전남 함양 한평 영광 장성의 재심 결정을 끝내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재심의위는 얼마 전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구갑 송갑석 현 위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인 경선을 박해자 전 위원을 포함한 3인 경선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고위는 재심의 결정을 번복해 광주 서구갑은 다시 송위원과 조 전 부시장 2인 경선으로 치루어지게 됐습니다 최고위는 또 공관위가 발표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도 현역 위원인 이계호 정책의장 단수 추천을 박노원 민주당 대변인 이서경 전 함평군수 3인 경선으로 위결한 재심의 결정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의 재심의위는 이 위장의 경우 다른 예비 후보들과 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단수 공천을 취소하고 3인 경선으로 바꿨으나 최고위가 다시 이 위장 단수 공천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황제, 밀실, 셀프 공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그레울 선거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해 권양협 전 총화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인 서동영 위원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황제 공천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인 전라도 개딸들도 한바탕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재심의, 3월 2일 최고위 등 6일 만에 결정이 또 오락가락 바뀌면서 민주당 공천 파동은 앞으로 격화될 전망입니다 공간위와 재심의, 최고위의 공천 심사 결과가 각각 바뀌면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해 탈락한 호남 지역의 예비 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경우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신성식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고 2인 경선의 이재명 대표 특보인 김문수 예비 후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지금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이재명 개인 김문수 예비 후보의 공천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친 예비 후보를 탈락시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민단체는 얼마 전에 발표한 작심 성명에서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당대표와 누가 더 친한 사람인가를 뽑는 대회가 됐다라며 사천, 줄서기, 이러한 행태 등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오만과 무능을 참아내기 힘들 정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전라도 광주 지역 원로들도 최근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당이라며 이 충격적인 성명 내용을 건너갑 상임고문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비명 행사로 표현되는 공천 파동과 광주, 전남 지역이 오락가락에 이 공천 심사를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언론들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라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민주당 공관이, 재심이, 최고의 결정이 다 다르다라며 입맛대로 공천, 고무줄 공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비명 행사 공천에 친명 후보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전남 지역의 경우 기대했던 선거구 분구가 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공관이 때문에 전라도 전남 민심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 전라도 민심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공천 파동의 호남 지지율 일주일세 14%포인트 하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텃밭인 호남에서 폭락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호남, 광주, 전라 지지율은 53%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67%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14%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호남 지역 무당층은 지난주 10%에서 이번주 2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무당층으로 그대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명계가 되고 탈락한 공천 파동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비해 불공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 작업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것입니다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도 지난주 35%에서 2% 하락한 3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지난주 37%에서 이번주 40%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40% 국민의힘과 민주당 33%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가 5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전라도가 진짜 바뀌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3.4% 호남권 20.3%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위대 정원 확대 등 민생 정책을 기반으로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28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 더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가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18세 남성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4% 매우 잘하고 있다 24.2% 잘하는 편이다 19.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5% 여기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궁정 37% 부정 60.4% 경기 인천 궁정 41.7% 부정 54.6% 대전 세정 숭남 충북 궁정 48.1% 부정 49.4% 광주 전남 전북 긍정 20.3% 부정 75.9% 등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 정원 증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30대 후반에 지지가 박스권을 벗어나 40%대에 안착하고 있다라며 특히 호남권에서 20.3%의 긍정평가가 나온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 정원 국민들 73.3% 늘려야 한다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라도 유권자분들 이번에는 정치적 성량을 제발 바꿔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